오,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서 커버하셔야죠. 네, 여기에서 커버해야죠. 스케줄이 되게 빡빡하시네요. 거의 이거 아이돌 스케줄 같은데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연예인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어, 저 연예인 아니에요. 잘못 보셨습니까? 잘못 보셨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6.25 CM송을 작업하고 있는데 픽보이 버전 6.25 CM송이기 때문에 건반의 멜로우함 이게 전체 테마구요 이게 두번째 테마입니다 이 소리가 너무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살려서 이런식으로 건반이랑 같이 가게 픽보이 버전 6.25 CM송의 포인트는 띵동입니다 오늘은 무얼 먹을까 뭐든지 생각하면 전부 있어 다양한 브랜드 할인 여기여 집에서 마침 여행중 여기여 다음 영상에서 뵙 voy 4 вр 팀 governments에 chains 다음 영상에서 뵙거든요 changed me